색깔 렌즈가 별로 안 어울려요 그래서 늘 끼고 싶어서 샀다가 늘 실패 너무 귀여워서 오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완전 저는 쿨.. 겨울 쿨 톤입니다 짠 보이나? 조금 구름이.. 조금 마이 멜로디 스맨파요? 저 스맨파 봐요 스맨파.. 어제 나온 건 못 봤는데 스맨파 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죠? 저 머리 겨울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쓰는 기간이구나 원소 쓰는.. 기간이구나 공조2.. 봤어요 공조2.. 봤어요 스맨파 최애 팀이요? 어.. 음.. 없는데.. 대구 사람들 왜 이렇게 예쁘냐고요? 그러게요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닌데 대구에 예쁜 사람이 많아요 앰비션 5천이 짱이지 그쵸 5천님 진짜 춤 인정 최애 영상 최애 영상 사이코냐고요? 사이코 아니에요 네일 예쁘죠 네일 예쁘죠 일본어 할 줄 일본어 할 줄 모릅니다 호언 사랑하죠 호언 저도 사랑합니다 스맨파 말고 요즘 보는 거 없냐고요 보는 거 없어요 보는 거 없어요 아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정도 저의 이야기를 싫거든요 눈썹 그리는 법 마라탕 마라탕을 제가 왜 사드려야 되죠? 눈썹 잘 그리는 법 눈썹 음 눈썹 잘 그리는 법 저도 아직 저한테 딱 맞는 눈썹을 잘 몰라가지고 야구 저는 롯데 팬입니다 저는 예 은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겸이랑 같이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언젠간 언젠간 또 하지 않을까요? 몇 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? 음 모르겠어요 끝까지 영업할 거라고? 안 볼 거라고 몇 년 차 피는 야구 몇 년 차 피는 야구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야구장을 따라가서 봐가지고 그리고 몇 년 차 이런 건 없습니다 롯데 롯데 선전할 거예요 저는 연어가 없습니다 파이팅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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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에 한 번 꼴로 가는 것 같아요 약속 자주 있는 편인가요? 약속 자주 있는 편 아닙니다 전 완전 집순이 그 자체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 라이온즈 파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집순이냐고요? 전 완전 저는 네 완전 쿠롬이 더 좋아요 아니면 마이멜로디 음 음 쿠롬이 근데 마이멜로디 보단 쿠롬이 사실 저 뭐 얘는 샌리오 캐릭터들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여서 그냥 귀여워가지고 플레이 좋죠 그냥 귀여워서 샌리오 캐릭터 중엔 쿠롬이랑 시나모롤이 제일 좋아요 두 달에 한 번 약속 두 달에 한 번 약속 두 달에 좋아하는 음식? 저는 음식 이거 어떻게 도달할까요? 네 으음 모르겠어요 아 선약을 잡아도 거절하는 편 아니에요? 제가 선약을 선약을 먼저 걸진 않는 편? 몇 벌 잠옷 있냐고요 좋아하는 음식 있거든요 좋아하는 몇 벌 몇 벌 몇 벌 한 한 7벌 7, 8벌 있는 것 같은데 집순이면 친구 관계 어떻게 유지하세요 음 저거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친구 솔직히 한 두 명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어서 진짜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요? 거든요 해산물주? 저 해산물 갑각류 좋아합니다 대학 합격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신 만큼 결과가 돌아오실 겁니다 화이팅 저는 집에 하루종일 집에 하루종일 하루종일 있는 날이 많진 않은데 다른 사람보단 많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에너지를 뺏기기 싫어서 다른 에너지를 뺏기기 싫어서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저는 23살입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것 같아요 그날에 따라 베라 베라 요즘은 블랙 소르베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